유상무 상무 유상무 상무랑 일본에 갔을 때가 생각나는구만 네 형님, 그때 형님께서 저를 유상무 상무라고 안 부르셨습니다 그때는 일본식으로 불렀지 네 유상무 상무 상 유상무 상 정말 믿음직한 유상무 상이야 그리고 우리 조직 중에 가장 빠른 쌍둥이 네 형님 정말 빠른 친구 고맙습니다 형님 요새 영화 중에 뭐 재미있는 원앙소리 형님 재미있습니다 형님 그럼 우리 다같이 봤습니다 형님 혼자 오십시오 형님 그럼 오랜만에 혼자서 원앙소리는 마지막 형님 소 죽습니다 형님 니들 지금 뭐하는거야 죄송합니다 형님 양오르십니까 형님 매용이 형님 형님 형님께서는 저희 조직의 얼굴이십니다 항상 옷가짐에 신경을 쓰십시오 제가 좀 만져드리겠습니다 나를 생각해주는 건 유상무 상무 상밖에 없구만 네 잠시만 뭐야 무슨 일이야 뭐야 이 자식아 이런 그따식으로 처럼 어떻게 해 너 정갈파가 이 자식들은 길이야 날씨 날씨가 더웠는데 아주 시원해 형님 형님 정갈파에서 형님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목숨을 노려 얘들아 내 경우에 각별히 신경쓰도록 해 싫습니다 형님 무섭습니다 형님 형님 그래서 제가 호신술을 배워왔습니다 이게 엘리트 건달이야 누가 요새 막싸움하나 호신술이라는 합기도인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욱더 무서운 무술입니다 무서운 무술이라 네 그럼 저기 갑자기 주먹으로 배를 이렇게 딱 친다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합니다 유상무 상무 상 유상무 상 유상무 상 알았어 이거 왠지 씁쓸하구만 머리가 간지러운데 아주 시원해 좋았어 네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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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목소리는 우리 막둥이 우리 막둥이 병철이 목소리 아니냐 조회 버리셨어요 나한테 왜 그랬어요? 넌 나한테 실수를 했어 지난번에 여자들이랑 미팅할 때 장소가 홍대였는데 왜 나한테 강남이라고 그랬어요? 그 전에 미팅에서 형님이 방귀 꼈을 때 내가 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에 마지막으로 파트너 결정할 때 나 유부남이라고 일으켰잖아 그 전에 유부남인데 미팅에서 만난 여자 아직도 사기잖아요 아니야 여보 아니야 형님 형님 이거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말로 해서는 안 되겠어 어? 한번 뜯자 한번 뜯자 어? 남자들 너 긴장했니? 얘들아 우리 동생 긴장했으니까 물 한 잔만 줘 여기 있습니다 형님 동생 물 한 잔 먹고 싸우지 야야야야야 야야야야 형님한테 뭐하는 거야 형님 정신 angry 형님 정신이 주십시오 형님 정신이 주세요 고맙습니다.